Auslan 아 왜 이런저러오자고 그런 거야? 어머 지금 내 말이 깨끗하다 마음이 찬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아 진짜 빨뜸 나온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근데 완전 먹는 게 낫는 거예요 말 그만하고 드세요 아 싫어 그래도 뭐 나이 맹기 좋은 거니까 살짝 한 개만 넣어볼까? 살짝, 살짝 먹는다고 괴물 소리를 내요 어우 너 비주얼은 나오고 엉덩이 나왔는데 맛은 진짜 어 너무 퍼펙트야 내가 도와드래? 너무 큰 거를 샀어 너무 큰 거를 샀어 나 너무 쏟아 먹었어 계속 계속 먹으면서 지금 오늘 입을 막아버렸어 의사가 안 돼 얼마나 그러는데 여기 있어요 차 있어 잠시만요 야 너 스타일 감 떨어졌니? 아니 왜 이런데로 오자고 그런 거야? 마이맹 경민이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? 아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죄송한데 차는 거 같아 아 여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남자는 이런 거구나 네 잠깐만 내가 살 발라줄 테니까 내 생각해서 이쁘게 먹어 아니면 경민이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? 아 여자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남자는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소리 같은 거 팍팍팍 안 와? 난 죄를 면하기 위해서 모두 먹겠어 칸! 아 9시 있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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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